사업가인 김 모 씨는 펀드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간 1,400만 원 넘게 금융소득을 얻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재정투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제시하자 혹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해 은행을 찾았습니다. 펀드 3억 정도 투자해서 그 이익금에다 다른 것도 투자해서 1년에 1,400 정도 들어와요. 한 달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세금을 더 내려고 하니 좀 그렇죠.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. 연봉 1억 원의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1,6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 세율 35%에 금융소득은 15.4% 세율이 적용돼 총 3,700만 원가량 세금을 내게 됩니다. 그러나 종합과세 기준이 천만 원으로 낮아지면 세금을 118만 원 더 내야 합니다. 투기는 이런 방식의 과세가 확정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종전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금융권에선 투자 원금이 최소 5억 원 정도는 돼야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